박사, 아직 포기하지 못했나? 정말이지 징글징글하군. 내가 두 번 다시는 치료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을 텐데. 기어이 또 다쳐서 나타나? 나를 그딴 놈들이랑 비교하지 마. 나는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테다. 죽음을 각오했다? 아니, 그건 각오가 아니라 외면했다고 하는 거다.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무지렁이야. 니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죽음이 자신만은 피해갈 것이라고 말이야. 확신하나?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구찬 변명이군. 그게 너희와 나의 차이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제조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살아가며 인생의 목표를 탐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잘 나아가고 계시나요? 결국 늦고 말았잖아! 진단서? 됐어. 어차피 말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뭐해, 그란? 처방자는 무슨... 오지...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기를... 안색이 안 좋은데? 너 혹시... 아! 미안. 직업병이야. 나도 모르겠구만. 누가 아침부터 진료를 한 대지?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란이랑 상담하고 있어. 이것 봐. 오늘 진료를 예약해놓고 안 온 놈들이 있어. 하하하하... 미친 거 아니야? 잘 찾아봤어.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겠지? 본능 제거 수술. 시작한다. 이걸 입으라고? 혹시 오늘 파티가 있나? 그란, 거울 좀 비춰봐. 제법 신경 썼는데... 신경 썼는데... 저기... 저한테는 과불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이걸요? 제가요? 난 좋은 의사가 아니야. 그래서... 치료를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지. 후... 좋아. 나와 함께 그 망할 박사의... 역겨운 지식을 탐구해보자고. 길도 내가 찾고 치료도 내가 하면... 너희들의 역할은 뭐지? 이렇게 귀찮게 굴 줄 알았다면... 구해주지 않는 건데... 좀 제대로 안내할 수는 없겠어? 내 손은 이런 일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제로. 니가 찾던 의사다. 면허? 난 실력으로 증명해. 그딴 걸 따지다니... 아직 살만한 모양이군. 뭐야, 그 손은? 어쩌라고? 악수? 됐어. 오염되잖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걸 뭐하니... 살려봤자 금방 죽을 팔자야. 그냥 돌려보내.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진찰을 안 했으면 모를까. 지금 이 시점에서... 넌 내 환자다. 여기가 동네 병원인 줄 알아? 기껏 고쳐놓고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그때만 내내 대답하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그 버럭부터 고쳐주지. 한번 맡겨봐. 내가 못 고치는 병은 없으니까 말이야. 나는... 제로. 하지만... 나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험체가 희생되었을지 모르겠군. 오즈 박사... 당신이 부여한 생명이라지만 그걸 뺏을 권리는 너에게 없어. 가자, 그란. 마검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처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그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필요는 없어. 난... 그들처럼 결코 허망하게 죽지 않겠어. 가만히... 몸에 나쁘진 않을 거다. 또? 정말 칠칠치 못하군. 건강을 자신하나? 그 정도는 아닌데... 치료하도록 하지. 금방 나았지? 그란. 대충 치료해줘라. 쳐봐? 들으면 알아? 조금 따가울 거야. 따끔? 내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럼 너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어. 그냥 죽는 거야? 선택해. 나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사니까 말이야. 또 너희들이냐? 덕분에 먹고 산다. 아주 부자가 되겠어? 평화주의자라니... 하여간 마족들 중에서 이놈들이 가장 꼴통이라니까. 언제 한번 정신감정 받아봐. 고쳐줄 수 있지. 아우렴. 난 요나간 의사니까. 하지만 네 몸은 기계가 아니야. 언제까지고 수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곤란해.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다고? 아니, 거절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난 그 박사 같은 괴물이 아니야. 아니야, 멈춰! 난 아직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 글쎄, 멈추라니까! 뭐지, 이 녀석들? 귀까지 고장났나? 아니면... 그럼, 혹시 내 말 안 들려? 왜 친한 척이야?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답을 해야지 왜 민폐를... 형제? 형제라고 부를 존재가 없진 않지만... 진짜 내 형제라면 이렇게 친한 척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곳에서 치료하라고? 제정신인가? 수술 동의서에 싸인만 한다면 상관없지.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만 툴툴거려, 그란. 그래서... 환자는 어디에 있지? 설정값이 입력된 크리처로 한 실험은 전부 실패. 이전 실험에서 관측된 변수 값을 적용해도... 다음 실험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변수를 예측한 설정이 불가능하다? 막의 최고 지성인의 연구일지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니... 조금 놀랍다. 그 자존심 더럽게 높은 늙은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다니... 아니... 어쩌면 이 또한 프라이드일지도 모르지... 그만큼 자신의 최고 걸작이 아무나 줄 수 없는 검이라는 뜻이니까... 마검 그란다르크... 아무래도 괜히 마검이 아닌 모양이군... 주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검에 대한 전설은... 이곳 마계에서 흔해 빠진 이야기다. 유감스럽게도... 내게는 소문이나 전설 따위가 아닌... 현실이다. 내일이면 나는 그 마검을 쥐어야 한다. 제로 베이스 프로젝트... 초기 설정값을 지우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조정된 신형 크리처 프로젝트... 나는 그 시장 모델... 제로다. 나 참... 제로 베이스 프로젝트의 제로라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주 박사는 마검 그란다르크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정작 그걸 다루기 위해 만든 크리처들은 소모품 취급이다. 나 역시 그란다르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폐기되겠지... 기껏 부여된 명석한 학습 능력으로 알아낸 사실이 이렇게 아무나 깃짝이 없는 미래뿐이라니... 그 인간... 아니... 마족을 마스터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남지 않았다. 지금도 오주 박사는 나를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다. 왜 나한테 그러지? 마검 그란다르크가 깨어나지 않은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덕분에 수명이 아주 조금 연장되었지만 말이다. 나는 그란다르크를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난 모든 실험을 학습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있다. 그란다르크는 깨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 부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실험에 진척이 없으면 나는 그대로 아웃이다. 실험일지에 실패 케이스로 한 줄 남겨질 뿐이다. 접촉조차 하지 못한 불량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최악이야. 부탁한다 그란다르크. 마검답게 성질 부르는 건 좋지만 적어도 접촉은 허락해줘야지. 난 너한테 죽으나 아니면 뒤에 있는 양반한테 죽으나 똑같으니까 말이야. 그래 내 말을 들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란 네 주인은 나니까. 헛구역질이 올라온다.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다. 단 한 케이스도 거르지 않고 학습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란과 동조하는 순간 그란의 경험이, 그 감정이 내게 스며들었다. 매번 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파트너가 죽어나간다. 파트너의 죽음은 트라우마가 되어 새로운 파트너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그래서 깨어나지 않았던 거구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협박 아닌 협박이 통한 것도 그 때문인가? 크리처는 소모품처럼 여기지만 마검은 소중하게 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란 이 녀석도 저 미치광이 박사에게 사로잡혀 미쳐버릴 것 같은 고문을 당하는 신세였구나. 이 순간 그는 웃고 있었다. 실험이 성공해서 퍽이나 행복한 모양이다. 이렇게나 웃는 얼굴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란에게 속삭였다. 그란, 탈출하자. 망할 박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야. 뭘 제거해달라고? 그러니까 파괴 본능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 말이지? 뭐야? 이 악취미인 마스크는 하여간 그 양반 악취미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까? 너희들 중 과연 견디는 자가 있을지 궁금하군. 나를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구해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